하.. 신이 내 피부를 만들 때 유분은 적당히 넣고 자꾸 시험 볼 때마다 이렇게 찾으시면 어떡해요 저도 업무력 많은데 진짜 어머 어떡해! 이 계기로 어쩔 거야 수분은 진짜 잘 넣어야지 아 몰라 모른다고 31번 다 모른다고 열받네 여긴 또 너무 건조하잖아 망했어 수분이 내 피부 미안해 뭐지? 내가 네 피부 만들 때 너무 미안해서 이거 만들었어 히드넥 갓브레스유 토너 에센스 크림 오이갓 밸런싱 토너야 베라클레이 파우더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안 직후 망가진 pH 밸런스를 딱 맞춰준단다 세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망가진 거지 그래도 걱정하지마 다음 단계에 에센스인 밀크도 만들어놨어 뭐랄까 우유 마사지 하는 기분? 꽉 찬 영양감으로 속보습 채워주니까 물론 우유도 내가 만든 거지만 이게 더 나아 크림플루이드는 진짜 내가 크리스마스 반납하고 만들었다 얘 쫀쫀한 제형 보이지? 수분막, 영양막, 보습막 3단 수분랩핑 죽이지? 고마워요 착하게 살게요 이제 거울 보면서 내역만 그만하고 갓브레스유 토너, 에센스, 크림 써바 내가 만들었지만 이거 정말 같은 템이야 어머! 로또 번호 골라주러 봐야지 당신 피부에 축복을 히드넥 갓브레스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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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